안녕하세요 아메리카동이족TV입니다 오늘도 동의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한 3개 정도 만든 것 같은데요 이제 한 95% 왔습니다 동의가 무슨 뜻이냐 동의 대회를 엽시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동의가 무슨 뜻이냐 모여가지고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할 용의가 있습니다 동의가 무슨 뜻이냐 동의가 무엇이냐 그걸 알기에 앞서서 드하고 즈 발음은 같은 발음입니다 즈, 즈, 정리, 정리, 동이 텄다, 자자 좋다, 정리, 자자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드와 즈는 같은 발음이었다 저번에 다 한 건데요 한번 막 쭉쭉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태양숭배 할 때 태양숭배 단어도 보십시오 영어 단어도 헬리오입니다 헬리오 하필 또 지알리오하고 똑같습니다 지하자 지알리 아즈텍 사람들이 지알리오, 지틀리오 했지 않습니까 지알리오 지알리오 쫙쫙쫙 연결된 겁니다 고구려의 후손 라후족 동남아시아의 라후족 투데이 지알리오입니다 지알리오 지알리오입니다 지알리오 우리말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지알리오 좋은 날 그 다음에 알래스카의 에스베스카파 사람들의 단어를 보면은 선 지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갖다가 지알리오 지알리오 우리말로 좋은 날입니다 제나라 산동반도의 제나라 옛날 발음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일자 한자는 일자 이름입니다 거짓말 좀 그만 좀 치세요 옛날식 발음으로 이거 보십시오 젤레이 젤레이 좋은 날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젤리 삼음절입니다 삼음절 좋은 날 느 발음이 생략이 된 겁니다 르 르 르 제알리오 구라 좀 그만 좀 치세요 치세요 좀 한자는 일자의 이름입니다 다 나오잖아요 동인족들이 살던 땅이라고 태양을 성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제알리오 제알리오 제 나라 제가 아니고 제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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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날 태양을 나라 라고 하고 다 이거 벌써 오늘은 동양 서양에서의 이 동의 1994년 한국 시리즈에서 보십시오 게임 끝나도 밤을 세우자 제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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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권진이 뭡니까 기탄잘리입니다 가권진 기탄잘리 기탄잘리 뭡니까 제알리지틀리입니다 제알리 제알리지틀리입니다 The Sun Rises In The Morning입니다 뭐 신에게 바치는 손과 아름답게 이렇게 말을 한 것 뿐이고 The Sun Rises In The Morning입니다 우리말로 지하자 좋답니다 기탄잘리가 창밋게 힘드시겠지만 제알리지틀리 멕시코 아즈텍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고 지탄잘리 가권진리 기권진리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이 거푸집이란 단어도 지금 집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뭐 들어앉아 있는 집이라 생각한대요 결국은 가권진이고 기탄잘리이고 제알리지틀이고 종이 텄다고 이거를 보고 우리 조상들이 아 이거 태양이 들어앉아 있는 곳이구나 집이구나 그래서 거푸집입니다 비슷비슷한 발음으로다가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기탄잘리 가권진 제알리지틀 거푸집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지금 백제 레이도 되어있죠 제일 레이 레이 입니다 레이 레이들이 살던 동의조끼를 살던 곳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제일 레이 제일 레이 레이 날입니다 날 레이 레이 젤이 젤이 젤이입니다 젤이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지나가면은 방글라데시 벵갈러 보십시오 이것도 저번에 한번 봤죠 시로즈옷다 라고 합니다 시로즈옷다 태양이 뜨다 이거를 우리말로 지하자 좋다 아닙니까 지하자 좋다 아닙니까 태양을 우리가 디해라고 하는데요 지해라고 발음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읒 발음으로 넘어온지 옛날에는 디해라고 했었는데 디해 우리가 강상호 박사님이 산스크립트에서 책 보십시오 전부 다 디해라고 되어있어요 다라니가 지금 보십시오 다라니가 지해라고 되어있는데 지해가 아니고 디헨인데 다라니고 디케고 디해가 다라니입니다 뭡니까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대대로 보십시오 고구려의 국정을 관리하는 최고의 관등 대대로입니다 대대로 불빛이 화나 빛나는 일루미네이티드 자 이렇게 지알리 지틀리 대대로 화로로 불 이것도 지알리하고 발음이 또 합이 또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대대로 지알리 딘딜러 지알리 태양을 갖다가 지금 미국의 원주민들 보십시오 따시다 라고 합니다 따시다 따시다 페르시아 산스크립트 코리아스텍 따뜻하다 따따하다 따따해 또또니야 저번에 봤습니다 한자 고수책 이 사전에 제사 지내다 제사 잘 어 제 지냈다 제지에지 제지 제사 지냈다 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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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라는 단어도 우리 동의족 단어고요 나라니 니에 제지에 제지에 썸이 아니고 아유 잘못 적었네요 썸인데 이렇게 제사라는 단어도 제사지에 지어 지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짠데 제젓 제지에 제지에 제젓 제젓 제얼리 짓 제얼리 짓 태양이 떠올랐다 제얼리 이것도 지금 구 우리 발음으로 지금 구 발음을 하는데 이것도 제 구주 중간 발음 제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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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발음이 제얼리입니다 제얼리 좋은 날입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봤고요 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중룡도 보시면 제얼리입니다 제얼리 중룡이란 단어도 제얼리입니다 제얼리 제22담놈 쭉쭉 나옵니다 경물치도 제얼리 짓지 지얼리 자 추나 추동이 철학 정치 철학 단어입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단어가 추나 추동입니다 제얼리 짓떨리에서 제얼리 짓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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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 주다 추나 추동 추나 추동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지얼리 짓떨리입니다 지하자 좋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단어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니 예지도 이니 예지도 이니 리지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간 단어고요 이건 아까 본 건데 그래서 철학에 또 독일 철학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띵안지희 물 사물 자체 띵안지시가 뭡니까 띵안지시가 뭡니까 띵안지시가 뭡니까 띵안지시가 뭡니까 띵안지시가 뭡니까 선 라이지 인 더 모닝 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띵 인 이셜프 아무 연결고리도 없고 무슨 뭐 그냥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화려하고 이쁘고 옛날 사람들 지얼리 짓디 외치던 그 유럽으로도 퍼져 가가지고 이런 철학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띵안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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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얼리 짓디 태양이 떠올랐다 그게 아침에 시작인 것이죠 경기의 시작은 얼레 지얼리 지얼리입니다 지얼리 그래서 요즘 뭐 인터넷에 아주 핫한 그 한자 공부 한자 해래책 저도 구입해서 보고 있는데요 동이 지얼리 주역 이거는 지금 우리 발음이고요 조금 오래된 발음은 지얼리입니다 지얼리 이것도 태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걸 1년 동안 관찰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태양입니다 그냥 태양이에요 책 제목이 태양입니다 윤리 성리학 할 때 정리 이것도 지얼리입니다 지얼리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엔퓨지에띠 이것도 지금 열광적 열광적인 이거 보십시오 열렬한 열광적인 엔퓨지에띠 지얼리 엔퓨지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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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은 속은 정의품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저 이거 왜 우리 저 할아버지들이 이거를 갖다 정의품송이라고 적었습니까 지얼리 이거 지얼리입니다 지얼리 이거 떠오르는 태양이 이거를 보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야 이거 지얼리하고 많이 담으네 덕냐고 많이 담으네 그 관적 이름 하나 갖다 붙이고 정의품송이라고 하면 되겠네 정의품송이라고 하면 되겠네 품을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정의품송입니다 정리입니다 정리 아침에 이거 핵귀입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 조상님들이 할아버지들이 송이의 발음도 하필 또 송이입니다 정리 정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또 나왔는데 논어라는 게 릴리입니다 릴리 옛날 집어넨 릴리 이것도 다란입니다 논어라는 것도 결국은 태양경입니다 태양경 이거 보십시오 산스크리트 책 지금 안에 내용은 책을 잘못 사가지고 지금 태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산스크리트라는 것도 결국은 노노도 보십시오 릴리입니다 릴리 다라니입니다 다라니 릴리 앞에 지금 드 릴즈 바람이 생략이 된 거예요 릴리 릴리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입니다 논어라는 원래의 뜻은 그냥 태양경입니다 산스크리트인 겁니다 산스크리트인 겁니다 공적 영지 이런 것도 다 발음 비슷한 해보면 전리 듣다 덩이 텄다 지하자 좋다 이 발음 다 나고요 공적 영지 광명 텅 비고 고요하고 태양을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밝고 신령스럽고 뒤해 뒤해가 릴리 나라니고 나라니가 뒤해 태양이고 일본의 후카이도 보십시오 해 뜨고 해가 뜬다고 하십니까 해와 관련된 나라는 우리 조상들이 꽉 잡고 있다 왜 여기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추나 추동 여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 철학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단어가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추나 추동입니다 전리 듣다 동이 텄다 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단어가 추나 추동이거든요 여름화 이거 저번에 다 봤습니다 낮도 해외를 조금 짧게 발음하면 동여름 사람들 발음되고 이렇게 쭉쭉쭉 넘어갑니다 아메리카로 쭉쭉쭉 넘어가요 이거 저번에 다 설명한 거고 물수 한자어가 곧 세상의 언어였다 물수 우수 아이스의 어원은 물수였다 물수 우수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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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에 영어 얼음에 아이스의 어원은 우리말 물수에서 떨어서 나간 겁니다 동의보감 하늘이 태양이 내려주신 영어만 의서라는 뜻입니다 영리 이것도 동의 정리입니다 정리 정리 이렇게 쭉쭉쭉 넘어갔습니다 정힐 정히 이것도 창힐 이 발음 해보십시오 이것도 결국은 태양이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태양이 그림자가 비쳐가지고 빛이 비쳐가지고 사물에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 태양이 글자를 만드는구나 거기에 소설적인 요소가 들어가가 무슨 뭐 새 발자국이 나오고 이제 조금 이제 양념을 친 거고 창힐이랑 나눠보십시오 이것도 정히 이것도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지알리입니다 글루리 이것도 지금 쿠요시 쿠요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쿠요시 글루리 햇돌지 여기서 다 떨어져요 지금 찾아보면 의원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르긴 뭘 몰라요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국사람들은 책력을 만든 사람이 희화자라고 합니다 뭐 누굽니까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핵끼 복귀 복귀 희화 밝을 밝을 희 성희 화할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끼입니다 핵끼 지하자가 만든 거라고요 책력도 그렇고 글자도 그렇고 햇빛이 만든 겁니다 그림자가 비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중앙기구 보십시오 주나라에 추나추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천지 지알리 짓들입니다 그만큼 지알리 좋다 지하자 좋다 제사진에 대한 그 외침이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떨어뜨려 가지고 육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원 정윈 정윈 이것도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자 그래서 지구라트 저 주게 지구라트 지구드라 굽다 저거 지구드라 굽다 영취산 영축산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데 이건 뭡니까 결국은 해가 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석기인들이 옛날 사람들이 논어의 구위라고 하는데 지얼리입니다 지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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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부장요 주르졌답니다 태양이 뜨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문장을 앞뒤로 이 논리적으로 문장을 앞뒤로 한번 쭉 보십시오 아무 논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수리부장 이것만 기억나요 앞뒤 한번 논어 구위편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학자들 번역해 놓은 거 논리적으로도 연결도 안 되고 뭐 뭐 그냥 우리말로 지하자 좋다 하고 뒤에 그냥 쭉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걸 한자로 수리부장 제일 안전빵이거든요 지하자 좋다가 제일 안전빵이에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구나 이러고 이제 뒤에 뭐 하고싶은 말 쭉쭉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이 텄다 논리젓다 이거를 그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술할 뿐이다 즉 뭐 짓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 이거 몰라요 이거 지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그냥 하나의 외침을 그 비슷한 발음으로 그럴듯하게 그냥 수리부장 이런 게 논어에 많아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오늘 이제 드디어 또 나올 게 나왔습니다 오리엔탈 도대체 이 오리엔탈 뜻이 뭐냐 뭐 동양의 동양인의 한국은 어디가 뻔냐 중국 일본을 가르친다 네이버 사전도 참 진짜 한국 쏙 빼고 우랄 알타이도 오리엔탈 앞에 즈가 생략이 됐습니다 논리젓다 이겁니다 이거 지로즈오타 로즈 오타 오리엔탈 룰랄 알탈 젤리젓디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나바 아메리칸 나바오 사전 이거 보십시오 해피니스 조이 보십시오 지어띠입니다 지어띠 지어띠 지어자입니다 지어자 룰랭 다 같은 겁니다 한국과 중국의 비교 이 책에 이렇게 보시면 태양과 관련된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태양과 관련된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낮 이런 게 나와 있고 여름이나 나라도 태양과 관련된 당연하죠 여름은 나라 이름을 짓는데 겨울이라 짓겠습니까 여름이라 지어야죠 라터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자 그래서 젤리젓디 자주 좋다 동이 텄다 sunrise in the morning 정치철학 단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단어가 추나추동입니다 젤리젓디 젠시아젓디 아이고 이 동자를 잘못 아이고 이 한자를 제가 잘못 적었네 이게 왜 겨울동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한데 급하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만들다보니까 이거 잘못됐죠 춘하추동 겨울 이거 동력동자죠 겨울동자 어찌겠으노 자 넘어갑시다 아이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스리랑카 싱알리 쪽이 있는데 70%입니다 싱알리가 누구 뭡니까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동입니다 동이 동이족입니다 스리랑카 한국어 비슷한 말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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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